오늘은 롤을 할 겁니다 어떻게? 섹시하게 그 새벽까지 그 있어야 돼서 백설량님이 끝까지 남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새벽 1시 1시, 2시 1시 좀 넘어서 갔어요 그때 헤어지고 3명만 더 있었던 겁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캐시 감사합니다 속 괜찮아요 소리가 작다고요? 소리가 작아요? 어?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10만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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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중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카리 새끼들 부산은 못갔어요 쌍배님이 싫어하셔서 안갔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돈의 리액션 이영이영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있는거 합시다 자신있는걸 텔론 베루스 새벽이 밝았습니다 띠리리리리리띠띠띠띠띠띠띠띠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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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배님 부산 가셨죠 지자엠지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래다 진을 설치할겁니다 어쩐itt 지자엠지님 ؤ Vielen 스레쉬가 잘하는 스레쉬면 레오나가 이거 칼 박잖아 밀지 않아요? 근데 칼 박을 때 일시 스턴이라서 못 밀지 않나? 밀어지나? 알리는 밀던데 단기시우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 에이디전이네 올 에이디전 아 속박이라서 전부 상대도 에이디 알려줘야 돼 잘하는 스레쉬는 밀어낼 수 있다 오 이즈리얼 레벨이 심상치 않죠? 실버 4다 이렇게 했는데 실버 4다 룰루 W로 커버 가능할 정도로 쉬운 룰루 해볼까? 짤짤이? 짤짤이 슬롯으로 포지션으로 룰루 해볼까요? 다음주 골드 켜농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날파리가 너무 많아 펄하 주우민 작가님 제가 매일 세 판씩 하고 보내라고 했을 텐데요 인증샷 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게 뭐야? 아 안 한대? 할머니 버선찍기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면 전장이라도 잘하든가 전장은 재밌어요? 재밌는데 왜 이렇게 왜 그래? 나 진짜 주우민 작가님 방송 볼 때 나 진짜 나를 깜짝 놀래키는 채팅을 봤어요 역시 전장은 주우민 전장이 최고 재밌지 전장을 모르시나봐 보통 속 터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역시 전장은 주우민 방송이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긴 게 이겨 내가 막 속 터진다는 데 이기고 있어 내가 못 본 수를 봤어 내가 대포 때는 깜짝 놀랐다니까 이걸 왜 대포를 사지? 대포로 막 이겨 그것도 압도적으로 95% 승률로 내가 못 보는 수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내가 존맘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빛은 소용없다 내 방패만 그대를 지키라 이제 경험치 저걸 잘 안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내리 3패 할 수 있어요 이지 3개 먹었나 그래도 조금 더 최대한 5번짜리 kleiner 10번짜리 2번짜리 안하는데? 저 자식 그래도 퍼스트 블러드 먹었죠 3렙 불 까다가 미니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1렙 1렙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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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호자 빼고 려진이 아직 있거든요 제가 1렙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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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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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렙 3렙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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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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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에서 2킬 나왔네? 오래가 쐈는데 짓갔나?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깜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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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나 왜 스킬을 못 맞췄까? 스킬 이거 안 맞고 이거 안 맞고 근데 나도 근처에 얘 있었거든 내가 잘 싸웠으면 됐는데 물고기 킬을 못 맞췄는게 스킬을 못 맞췄는게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가 따먹어야 된다고 가자 가자 아 분위기 좋은데 안 나가면 되죠 쓰레쉬 좀 하는데 말하고 들어야죠 가자 이거 아 나한테 한번 올 때 씹었어야 된다 그치 그리고 얘가 좀 멀었어 근데 말을 좀 핑을 찍어놓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킹이 처벌이 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뜰 이 땅의 악을 모든 참제와 중으로 굉장히 무서워 하죠 이거 먹자 바로 시켜놨어 이거 걸렸어 쓰레쉬가 잘해 이럴때 각오일은 가는건가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었냐 각오일 가요? 다 그건데 AD인데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시켜놨어 옳지 이 이 이 이 왓지 왓지 자리가 없나? 신발 만들기 그거 하나야 이지가 피가 없어서 안싸워야겠어 아 나 이것도 안해 응 빛은 소용없다 내 방패만이 그대를 지키리 짱딱지 않나가? 이제 다 죽어있어 하늘이 열렸습니다 ㄷㄷ ㄷㄷ 다시 가야 돼? 어? 이거 왜? 이 자리가 없어 이거 치우고 살까? 초식에? 힘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250원밖에 지원이 안된다는데 이거 하는 사이에 그거 올리는 게 낫잖아 이거 저거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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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팠어 지금 무리할까? 흠 얘는 또 왜 이래 자기 정글에는 잘 안박네 제드가 한 쿨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기 감사합니다 참 10.2 이거는 이즈리얼 다 잘했는데 바이가 좀 제일 잘한 것 같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면 원딜한테 구니후님 7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아 기분좋게 또 시작했습니다 10.2 나도 이제 실버라고 카밀 나보다 딜 못함 쓰레쉬보다 쓰레쉬보다 딜 못했네 근데 쓰레쉬가 잘하더라 간달프더블랙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도 트레이루님 브라도 트레이루님 35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라갈줄 몰랐는데 지금 제가 몇점이냐면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2포인트에요 서강보살림 34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한 실버 아 0포인트네 이건 자유잖아 실버 좀 올려놓고 실버 2찍기 실버 2찍기 시재 MD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닐라몬드91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우신분 공혁주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손이 너무 끈적거려 고맙습니다 라롤님 3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무무스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올라갔고 2개월 아름다운 아니, 무슨, 뭐 어떠신거지? 몬트리얼 크리스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달푸더 블랙님 몇 분이야 이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분, 20분께 무려 14만원 상당의 구독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간달푸더 블랙님 치킨마요는 맛있다님 주셨고 빅보스 4님 아몬드유님 수련이가 야축된 깐 프라이더 타다닥 대구온난화의원 이인옥혐 고추뎅이 논에, 논에 불지르는 엄채현 고레이 고라니 라니 글루미 레드 글루미 레드 고딩젤리 베르니 그 외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달푸더 블랙님 20분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용선생님 2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실버를 달줄이야. 역시 하루에 두세판씩 해서 올리는게 최고다. 참채저주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과리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버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오늘 컨텐츠는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박도둑 명란김님 10개월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맨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났다. 이제는 갓버 갓버4 갓버3을 향해서 아크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몇판 해야죠. 하람5568님 아 어저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람5568님 어저께 무려 생일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실버는 그 한눈팔면 코베어 가는 곳입니다. 잘 정신 차려야죠. 침착맨님 46개월 구독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눈팔면 아하군이 더블킬을 당하는 놀라운 곳입니다. 행님 실버는 너무 무섭구만 님 이제 브론즈치곤 잘하네 소리 듣다가 이제 욕 처먹을 거 생각하니까 신나네 자 채팅도 축제의 분위기 저도 축제의 분위기 모두가 윈니나는 이런 방송 분위기에서 저는 또 여기서 1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꽁꽁돌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론즈 방패가 사라졌어요. 그 처음에 모바일 게임하면 5일동안 마을 지켜주는 실드 걸리거든요. 또 풀렸죠. 엑셀런트 승배자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났어 노란견장 끝났어 병아리 병아리 시절 끝났다고 모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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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근데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갑버를 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왜냐 그동안 갑버 포드라고만 했어 게임을 브론즈 브론즈지만 그래서 게임 양상은 똑같아요. 사실은 엑셀런트 승배자님 또 19,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저분이 이제 외국 사시는 분인데 엑셀런트 먹으라고 옛날에 후원해 주셔서 엑셀런트 사먹었거든요. 엑셀런트 부산 부산 쌍배님 정식 초대받고 가야죠 미드 이즈리얼 미드 이즈리얼 옛날에 미드 엣시 생각난다. 미드 엣시 똑같이 또 한번 갈까요?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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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이게 어떻게 되지? 누누 서포트인가? 옛날에 누누 서포트 있었어요. 아군한테 공속 걸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AP AP AP네 이번엔 사일러스 서포트인가? 뭐지? 누누는 뭐 마방 올려 일단 견제하는 건 없어 다 근접해서 돌진이야 돌진 천 캐시 후원 천 캐시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누누 서포트이래. 누누 서포트 아... 나댑 두고 로밍만 다닌 공 굴려가지고 로밍 가나 봐 탈진을 가져갔어야됐나? 탈진을 가져갔어야 됐나? 서포트 누누 탈진하고 점화가 붙으면 점화가 이겨 놀랍게도 이번에는 또 AP 대전이요 적응형 투구 적응형 투구 가면 되겠다 그죠? 적응형 투구 혹은 그... 그... 솔라리 아니면은 이런 애들 워워크 같은 애가 많잖아 치감효과 붙어있는 그... 천원짜리 그... 그... 갑옷 있죠? 근데 그게 가시갑옷으로 밖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게 별로야 템트리가 별로야 근데 첫번째는 가골이고 진을 물어 아... 마방만 올려 그놈이다 롬이구만 다닌놈 사rupt 음... 애쉬 너무... 이상한데? 적에게 우직 죽음뿐 뉴뉴? 이거 원래 하나밖에 못사나? 하나밖에 못사죠 뉴뉴 서포트템 안 샀어 절마 한 20킬 했을걸? 잘하는 눈은가봐 너는 CS 먹으러 가야지 원딜을 원딜은 CS 먹으러 가 뭐해? 야 이거 조졌잖아 미친놈이네 눈 깜짝할 새 코베어 갑니다 나라도 받아먹자 애쉬가 그냥 뭐 몰라 여기로 막 지나가는거 보면 뻔뻔하게 아 누누는 그냥 로밍만 다니는가 봐 아 로모야 로모 초창기 롤에 있었던 로모 초창기 로르의 로모 그러기 바로 나도 하 ㄷㄷ 이거 왜 와라 나 옛날이었으면 들어갔어 성장했어 나란 녀석도 바로 먹을 거 같은데 쟤네 했고 저거 먹을 거 같은데 한번 돌리고 갈게요 에코도 있어요 이번엔 근처에 워걱 있는데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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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요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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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궁 썼어 저 궁이지 아 맞췄습니다 내가 와드를 박아놨기 때문이죠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이거 사야되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하나 먹었어 여기 라인은 안 먹어 나 바로 물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걸로 전멸해서 잡는다 끄 artist 'm 끄 끄 저 적이 미친나이비도 있습니다 빨로 썼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앞에 있어 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죽었네 악의 무릎, 검은 태양 아래서 모두 시들어 흠 공정하게 사면 돼 눈을 떠라, 하늘이 열렸으니 흠 경치 먹어야 돼 경치 먹어야 돼 각자 흩어집시다 각자 도생합시다 적에게 오직 죽음뿐 적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장 아군이 당장 아군이 당장 아군이 당장 안썼으면, 이거 초시계 내가 레벨이 너무 낮아 지금 누누가 워워크 정글을 좀 빼먹었나? 아 품 박을꺼 안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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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거리였어. 얼마나 Harmony가 바론? 와드만 받고 저기로 가죠 일단 랩이 흠흠 ㄷㄷ 그니까 서로 4절, 한 번씩 4절을 뒤로 와, 뒤로 와. 거기 앞에 있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뒤로 들어가 멀쩡 든 어깨 흠 흠 하늘이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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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들어갔지? 여기 왜 들어오지? 어디서 죽을까? 슬러스가 시키지 아니 나 잊어보니까 좀 백핑충이네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다 백핑충이네 나 와드 충전해야 돼 뉴뉴 근데 로마로 하는 거 괜찮다 왔다 싸워 싸워 궁만 뺐죠? 오오오오 뒤에 이거 뭘까? 밀어? 나와드 여기서 싸이를 한 번 더 뒤지면 끝난다 내쉬어 먹자고? 안하네 이거는 다 잘했는데 에꼬? 에꼬 정도? 오른 에꼬 아 19점밖에 안오르네 와 누누가 1등했어 아 아 아 아 아 벤자니음 와루와리님 22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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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올라가겠네요 오늘은 레오나가 잘되는 날 레오나데이 어? 비슷해 야스오 다리오스 그레이브스 스탄 있는거? 아 나 해야되는구나 이거 할까? 스탄 티모를 3픽으로 뽑아? 파이크하고싶은 파이크도 스턴 있잖아요 에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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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탄 뭐야 이거 세트 서포트이겠죠? 티모 서포트 아니겠지? 세트가 에쿠가 CS를 안먹어도 거의 한 라이너급으로 버티고 싸우더라구 세트 땡기면 진짜 대가리 깨죠? 후원 감사합니다 저요? 배랑 허벅지랑 엉덩이는 엄청 좋습니다 삐에로 체형이에요 지저동 키스머신 조강현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드가 비데 탑이네 티모 서포트이네 스탄 실명을 해서 지켜준다? 근데 사거리가 실명 다? 케이틸린한테 실명하러 가는 사이에 저 터질 것 같은데 나 실명이면 이거 걸려요? 속박? 실패 진지 니 다시 속박은 걸리죠? 수건 감사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고하시니 아 턴탈 안들어와서 협박이 안될 세트 세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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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적은데 짚꽃 뭐야 이거 장풍 쏘는거 아니야 원래? 장풍 쏘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으 으 탑 나 그러면 탑으로 갈까? 따주고 아 가지마? 왜? 아 가지마 한 번 보여주고 탔다 그러면 1렙이야 1렙이야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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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렙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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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렙 아 내 속도 안 먹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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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오네. 내가 가면 안 되었던 것 같아. 와. 와. 우와. 그냥 써버린. 모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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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된다 지금 녹턴 내가 심리를 알려줄게요 녹턴은 지금 되게 굶어가지고 CS가 너무 먹고싶어 그래가지고 이건 이해해줘야돼 가자 K팀이 있으면 이제 우리 리신은 왜 또 저기가 있어 오우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밀자 이거 bei 다이야돼 네 이상해 우리 제 아 이거 좀 먹게 같이 먹어서 600골 들였다 리신도 들어간다 기양불고 죽인다 키양불고 봉투 뱅 뱅 뱅 뱅 뱅 뱅 아 미드 먹어 캐틀린 미드 녹탄 거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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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군이 너무 많아 좋아하나네 케이틀린이 잘하니까 이거 해주면 버스에 맹세를 하면 더 잘하겠죠 블루? 혼자 먹어 핸드폰나 또의ower 스팟이 잡고 있는 카드에서 전날이 안에서 스팟이 잡고 있는 카드에서 스팟이 잡고 있는 카드에서 스팟이 잡고 있는 카드는 스팟이 잡고 있는 카드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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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친다고 했지만 아무리 잡아도 풀리지 않는 녹턴 이거는 케이틴 인트로 케이틴 인트로 녹턴 주고 싶지만 갑자기 탑 가더니 쓰레기 잡혔네 서폿인데 위치는 21점 올랐어 아 이거 실버 3 되는 거 아니야? 또 올려놉니다 좀 다른 거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다른 거 할까요? 브라운 보여드릴까요? 애쉬 있으니까 브라운 보여드릴까요? 애쉬 있으니까 그냥 이길 브라운드 잘하거든요 보여주겠습니다 흠 녹턴 베이가가 이 저 티어에서는 깡패더라고 길목 막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 옴살자가 썩고 세트? 아 나 세트는 잘 못하는데 나 세트 그 마공점 땜에 하기 싫어 어? 이거 진짜 이거 브라운 각인데? 애초에 라인전 망한거 까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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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님 강타에요 정글 미드라이즈 라이즈가 미드도 쓰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거 말씀해 주시기 모루가나는 고루가나는 왜 안하고 밴하냐고요? 모르가는 잘 못해 광진구 호카게님 후원 감사합니다 판테온 연습 그래요? 판테온 연습해볼까요? 판테온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AI로 한번 해보고 이거 불안 같은 거잖아 방패 딜 쐬고 몸 약한 브라움 투사체를 못 막는다고? 그럼 뭐만 막아? 자기만 데미지를 안 받는 거야? 슉 지나가면서? 아 나만 지만 그 시간동안 앞에만 보죠? 나만 안전하면 되지 뭐 그 대신 이제 탁 한 명 맞고 사라지는 스킬들은 브라움하고 똑같은 효과잖아 뭐 친구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 더 말할 게 없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WAT! 근데 난 이렇게 듬직한게 좋은데 판단 좀 느려도 사는거 전에 누누가 하나 까먹은거였구나 뭐야 우리 팬 신짜오야? 와 난 올해 두번째 보는 듯 하오짜오 지금부터 썩고있죠 썩기 시작하죠 지금 썩고 있고 방부제를 계속 투입해야 되요 킬이라는 방부제를 넣어서 인삼 인삼 번호 빠지게 분노의 탈퇴 인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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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는 방패 나는 안 방패 띠리 띠 아 이거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 가자 진짜요 가자 뭐야 아 이거 타야 되는데 아 너무 못했다 이걸로 타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바꿔 지우는 거 의미 없어 수세야 아 애쉬? 상태 안좋아 감정표현 무심 신호흡 또 온다 하우자우 하우자우 잘했어 아 우정 아 아 아 우정 아 아 아 고 아 아 아 아 이쪽으로라 이쪽으로라야지 내가 아까 이거 카르마 때릴 때 있죠 좀 더 뇌진탕 한번 때려줬으면 이즈가 더 깊숙이 안 들어갖고 안 죽었어 그것은 맞아 근데 이거에서 잡으면서 깊숙이 들어가고 더 맞고 좀 안 좋았어 어? 야 짜오가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혼자 짜오자 이거 배쉬박 뭐라고 치는데? 이거 그 통질먹다 잡졸같아 잡졸같아 저 모소리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늘 말씀하셨지 패배는 없다 이거 하나 공짜 나 없으니까 더 잘하는데 랄스 미한 하루 배쉬는 잘 피한다 나는 다 맞는데 아 재미없어 마나 남긴? 마나 남아도 시켰어? 안 닿네? 뭐야? 보여? 봤어? 보인다니까 이거 아직이야 가 비트럭 제가 보인다 ㅅㅊ 히힛 오 전멸 2 음 음 나랑 랩이 같네 이쁘는 내가 어떻게든 이겨볼게 나아는 돌아간다 진나 악말리드라고 진나 좋아 좋아 좀더 하하하하 내가 진탱이 맞았어야 되는데 에쉬는 좀 상태가 안좋은거지 실력적으로 뭐 부족한건 없어요 신짜온님은 긍정적인데 실력적인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 판은 저도 그지같이요 진짜 눈치보느라 못치는거 진짜 너 죽어 너 왜 안나 아 내가 아까 맞아준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살짝 나가졌어 내가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어 그래서 다 빨리버렸어 그래서 이지리얼한데 전멸로 궁 쓰고 뇌진탕만 줘가지고 다 빨리버렸어 오오오 뭐 갈라고 했지? 왜 쳐 같이 가야지 짜오야 못 시켜주네 그냥 버렸어야 됐네 아 이걸 용을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텔을 타잖아 근데 움직임이 이쪽으로 합류해주는 움직임이 없잖아 그 뭐 정글이고 뭐 서퍼시구가 아니고 같이 들어갔으면 할만했거든 그리고 다 저쪽이 올라오는데 용치고 있고 이런거는 정글 뭐 이런게 아니야 기대도 완료 ㄷㄷ 멋있어 그만해 위험한데? 죽을 것 같은데? 왜 덤벼? 다음 시 휴식을 취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 꽁꽁 얼어붙은 심장엔 다소한 웃음이 약이지 찔렸나봐 왓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오지 궁금하나? 히힣 어디가? 어디가? 가자고? 가 안돼 된다고? 안 될 것 같은데 아 테리 있구나 아 진짜 왜 이렇게 네이스 며시 잘한다 아까 나는 스킬샷 다 쳐왔는데 전혀 안 맞췄는데 우리는 지금 막 두 턴 썼는데 라이스가 다ifications 거기서 이 잡고 다해서 그 개가 제 EA 다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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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우리집에 요한이니? 아 나 집중가자 나 필요없어 나 나 마나도 없고 나 지금 필요없는 상태야 나 없애올게 내일이 있다 그 방패로 이 방패를 지켜야겠지 자 가옴님이 나가신다 가옴님이 나가신다 가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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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옴님 이다 여기 근데 내가 듣고 온 것 같아 나 이제 안하네 나 이제 안해 그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었던거야 내가 그리고 데리고 왔어 누누한테 이때 깜짝놀놈이 더 많으니 뱅뱅 데이터기나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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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하는 것 같은데 ㄷㄷ 바론 생기니까 마디 치우고 터뜨려 놓고 잠겼다 와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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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전ples 아 나 이거 안 썼네 1번은 안 썼네 끝난거 아니야 이거? 근데 여기서 싸워가지고 버틸 수 있을지 아 못 버티겠다 끝났고 애쉬가 왜 터졌냐면 미지가 이거 긁은거 있죠 이게 터졌어 어 애쉬가 없다 어? 어떻게 했는데? 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시작했죠? 늦었죠? 이거는 가능하죠? 텔로우 나오네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엥 하하하하 어떡한데 이거 이거 너무 싹 트로리잖아 라이즈는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베이가 녹턴 다 잘했는데 녹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짜응은 신고를 해야 되나? 좀 애매해 져야되는데 이겨버렸네 59까지 왔어 져야되는데 이기고 있어 팀원들이 다 너무 잘해 운빨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지금 개콜드님 1개월 고독 감사합니다 라이즈 때문에 이겼으니까 싹 트롤이잖아 근데 또 중간에 와가지고 한타 하더라고 고독한 자영업자님 9개월 고독 감사합니다 아 판테온 아 지금 하면 안 돼 판테온이 신지대 스레쉬 한번 해볼까 스레쉬 한번 해볼까 스레쉬 모르가나 우첼찰리인 5개월 고독 감사합니다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왜 뭐가 찌냐 아 레오나 노틸러스 소 한번 해보자 소 어때요 소 소 느낌 손은 그냥 레오나 룬 하면 돼요 여진의 생명의 샘에 껴방패 불그레의 의지 다 똑같아 이거 초시계만 안하면 돼요 그래서 마공점을 한번 해볼까 마공점을 한번 해볼까 즐거워져 마공점 난입 들으라고? 왜요? 후원 감사합니다 어 유미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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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난입이 뭐야 이렇게 어 아 딱히 뭐 필요한거 없죠? 점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입 난입 난입하면 안그래도 소 물몸인데 그죠 저 알리스타 승률 23% 솔랭 승률수 23% 적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한 20판 했어 날씨가 아 어 개구리다 왜 정상픽이 아냐? 정상픽인데? 왜? 뭐가? 마스터이 니가 정상픽이 아냐? 천범 평태원 정글 있는데? 마이의 눈으로 바라봐라 지켜주면서 저쪽은 바루스 지켜주기 힘든데 이거 애쉬가 그냥 잘 피해야 되는데 그죠? 바루스 있으면 애쉬가 그냥 잘 피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줄어? 저쪽은 바루스 저쪽은 바루스 저쪽은 바루스 아 저쪽은 바루스 띵띵 병탄 막 전멸 시원하게 박을걸 그냥 어차피 마공점이니까 개같은거 꺼져 여짐 빼고 여기서 시원하게 시원하게 여짐 뺍니다 오징어타는 나를 향하고 하나는 애쉬를 향하고 그럼 좋죠 아군이 계속 당하면서 신지도 장인이네 처음에 너무 편안하게 먹고 있는데 건방식에 아 쿵쾅하면 따요? 이거 호로록 도망가지 않아요? 아 스탯맞으면 못 돌아가? 어 알았어 자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력 보여줬죠? 어 이거 좋은데 알리스탄 패시브 이렇게 하라는거에요? 존륨이 있으면? 네 힐 달달하죠? 꿀같죠? 마나도 없어져 잘 가시게 잘 가시게 마나가 없어 어 비스켓을 먹었으면? 큐 아까 쓸 수 있었나? 아닐 수도 있죠 전멸 큐를 했다면? 전멸 큐를 했다면? 아닐 수도 있지 아니요 틈이 상쏠 상쏠 잊지 마셨는데 실내에 도착해 상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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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건 어떻게 올려야 돼? Q부터 올려야 돼? 1A 0p fake jg 네 0p jg 조심해야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유인우 있네? 어우 좋아요 지워 아 아 능력을 먼저 찍었어 할 수 있어요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마이 엔딩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궁극기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진짜 알리스타입니다 이제 진짜 알리스타야 지금까지는 가짜 알리였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리저렐던 가짜 아군이 당황 장알로는 당황 좋습니다 이리저렐던 가짜 아군이 당황 미드 먹자 미드 먹자 미드 먹자 애쉬야 미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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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나 때문에 궁? 궁 타이밍으로 궁은 풀피일 때 써야죠 풀피일 때 안쓰면 아까워 근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반피 이하로 떨어졌어 이건 알리 유저만 이해할 수 있는거야 여기에 반기를 든다? 알리 할지 모르는거야 와 죽어버리네 나를 죽일라고 이렇게 해서 보고있습니다 아셨어요? 뭐? 왜왜? 호빗집 안가 어? 안갈래 안갈려고 해서 안간거야 이건 필요해지 위험하죠? 이쪽으로 가져갑시다 일단 나는 늦게 도착 나는 늦게 도착 나 지금 열받았어 유리한게 적군이 한 명이 없었다는 얘기가 저를 보고 꽁지 빠지게 도망갔죠? 저를 보고 꽁지 빠지게 도망갔죠? 마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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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자 나 지금 열받았어 죽갔다 왜냐? 와드를 채워보기 위해 딸깍 여긴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누가 이긴거야 라인전을 누가 이긴거야 라인전을 도망가가 다군이 없어졌네 뒤쪽 두쪽 두쪽 사람이 없다고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아 이거 아까 이거 해서 꽝 찍어줘서 애쉬를 살려줬어야 됐다. 그쵸? 딱 들어가서 꽝! 왜냐면 W는 썼으니까 근데 알리보다는 파이크가 느낌있죠? 왜 아무도 투표할 수 없지? 파이크는 좀 느낌있었어 아우 머리 아파 아까는 내가 히오스식 매칭이었어요 내가 해 그냥 해 이겨? 어어? 내가 이래도 이겨? 어어? 야 나 브라움으로 라인전에서 쳐맞아볼게 이겨? 어? 이걸 이겨? 알리스타 승률 23% 이겨? 아 그건 못 이겨 하하 그건 승률 23% 알리는 못 이겨 이렇게 해서 얘기가 지금 여기서 조율이 됐어 어디까지는 이겨주는지 지금 오늘의 운세가 다른 팀원들도 아 이거 이거는 못 이겨 고맙습니다 하하 자 그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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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한근님 4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간선도로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번째 서포터 철 루루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나 파이크 하고 싶은데 아 첫번째지? 파이크는 팀원들을 좀 보고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룩북벌을 해야되요. 왜냐하면은 그냥 파이크는 물몸 많으면 좋아요. 물몸 많으면 세트 해볼까 세트? 근데 세트 세트 하자. 세트 좋아 아 마오카이 마오카이가 재밌어. 마오카이 할래 이러면 첫번째로 고르면 탑인줄 알고 헷갈려 또 그게 좋아. 그거 봐봐 두번째는 세번째가 두번째나 세번째가 그거거든 탑이거든 스페이스람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마오카이는 여진이지 무슨소리에요. 할줄 모르나? 마오카이는 아 내가 이거 밴내서 딴거 밴낼께 캐넼? 캐논? 봐봐 모르잖아 나 마오카이 타든지 알고 신나게 괴롭히려고 유성 마오카이? 그러면 큰 거는 유성 이쪽은 그거? 자크 서폿? 리신 서폿? 리신 차기 서폿? 자크 서폿 좋다고? 왜 좋아? 전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좋다고? 와이? 마숨팔 아닌데? 얘 만화도 안 되잖아 만화 있나? 아 와드 안 박아도 탑이 테릴 탈 수 있대 참나 인간 젤리님은 다 잘하잖아 자크는 왜 그림자에서 날라오면은 젤리로 안 날라오고 막 빠르게 걸어와? 자크는 왜 그림자에서 날라오면은 젤리로 안 날라오고 막 빠르게 걸어와? 버그야?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보죠?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으쾌에서 남기는 거 나 도란 링? 도란 링 스타트? 하하하하하 kap기 경우난 아기 이상할의 까이 까이 마오 까이 무 미니언 어? 나 이거 쌓아쏴야되는데 애벌레 섹스길드네 슈바나 유용히 제작이라면 도와주고 재밌죠? 재미지죠? 너무 재밌죠? 달콤하죠? 풀로 리쉬 해줬으니까 안오죠? 한동안 정글 달콤하죠 근데 여기 좀 삐져나온 것 같다 내가 잘못본건가? 못오죠? 답답하죠? 여기다 여기다 잘 먹고있냐? 뭔 소리야 이게? 찍는게? 이거 저거 밀었어 안쪽으로 넣었어 ㄷㄷ 아군은 왜 자꾸 당할까? 아군은 왜 자꾸 당할까? 그게 아군이니까 슈바나 4랩? 개주진거 맞죠? 슈바나 4랩이 개주진거죠 아싸 좋구나 리신 도망가는거 천했죠? 아싸 좋구나 이것도 팔면 스페이스람쥔님 아닌데 구독인줄 알았잖아 초대하지 마세요 6랩 됐어 이제 어? 젤리? 젤리 선생님? 위방적으로 저패자 젤리 선생님 에어로 에어로 열쇠 아 이거 무섭다 천천히 하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크 사렛 나도 사렛 내가 부숴줄게 부숴면 안 돼 부숴면 보여 나는 안 돼 부숴면 안 돼 부숴면 안 돼 부숴면 안 돼 부숴면 안 돼 부숴야 그리고 다시 또 비숴면 안 돼 부숴야 대물락이 없애버린 힘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내가 심어놓은 거? 내가 심어놓은 거 맞았나요? 재미 없어지네 어 풍량 딜 부족한 것 같아 못 커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 일상이야 한때 인간이라 불리던 존재들 승낙 내꺼 남겨놨구나 고마워 저거 먹자 맛있는 거 안내았어 악 무섭죠? 왜 이렇게 맞아주지? 아 내가 먹었네? 헐 이거 어쩌면 좋죠? 쉬바나 그래도 5킬이네? 쉬바나가 어떻게 해주려나? 카사딘 꾸역꾸역 크고? 카사딘 아무것도 안나왔네 연운에 억겁 억겁네 연운에 억겁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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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안되네 안돼 안돼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탈로 놓으면 끝이네 그냥 답이 없나? 먹고 빠졌어야 되는데 50분 게임하면 할만합니다 50분 게임 할만해 진짜 우리 왕귀형이 많아 왕귀형 오른 봐봐 왕귀형 시밤쾅 케넬 한 번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건방지인데 맛좀 받죠 하지만 언덕 어 돌아왔네 나 한 번 더 쓸 줄 알고 안했는데 한 번 더 쓰자 한 번 더 써 조금씩 비벼지죠? 근데 조금씩 비벼집니다 킬 교환하면서 조금씩 비벼죠 솔직히 비벼주고 있잖아 그쵸 다락한 마법 내 손으로 끝장내마 그쵸 이걸 왜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네 저거 집착을 하지 며옥돌위에 싸우게 하는구나 저거 집착을 하지 이런 느낌으로 이리와 잘한다 그쵸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네 안 가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아나? 용 준비해야 돼 죄송 아 결국 못쌌네? 이걸로 가 틀어 자 지금 20분이죠? 거의 다 비볐죠? 비벼진다니까 용도 하나씩 먹어봐 비비면 비벼죠 금방 뒤져 가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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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네 나 스타린 잡았어 오른쪽 매서웠죠? 비겼죠? 비겼다 흐흐흐 무시하네 무시하네 안 먹어? 무시하네 로르니 미쳤어 아까 면병이었어 면병이었어 4명 4명 뛰었던 것 같은데 3명이었나? 레드 한입만 할게요 왜 이렇게 깊숙해 저거 못살릴 것 같은데 저거 못살릴 것 같은데 센텐 사망 탈론 좋다봐 다 왕기 한거냐고 다 왕기 한거냐고 슈퍼나 왕기 한거냐고 왕기 하자던 그 약속 다 지킨거냐고 슈퍼나 왕기 왕기 퀘 하사빈 왕기 5렴 왕기 2년 뒤 나 지금 가도 아이템 살 거 없어 나 왜 갔지? 나 왜 갔지? 지가 잘하는 줄 알아 연속킬 차단 루시아는 왜 후반에 안좋다는거에요? 팔이 짧아서? 쟤 쟤 친구에요 진목 길목 차단 루시아 나고 있어요 와 근데 땄어 두 명이서 어쩌지 못하죠? 와 나가떨어지고 있어 이래도 이게? 오늘은 뭐 날인가봐 나 안해도 있을 것 같아 거의 다 안한 수준이거든 거의 다 안한 수준이거든 근데 알리는 안 돼 이런 날도 알리는 안 돼요 카사린 카사린 봐 시바나가 개패드인데 카사린 나보다 딜 못 넣었어 카사린 나보다 그냥 카사린 나보다 카사린 나보다 13렙인데 카사린 나보다 시바나가 제일 다 났네 아 시바나 루시아이 친구랬어 그쵸 아 시바나 루시아이 친구랬어 그쵸 둘이 되게 잘하더라고 부캐 같애 아 오른봐나 오른도 잘했어 소개 판테온은 연습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안했어 AI로 연습을 한 번 해야 돼 어 아까 루시안이에요? 또 꽁승인데 아까 루시안 되게 잘하거든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아까 그 루샤는 아니라고 이래도 이기나 한번 볼까? 이래도 이기나? 레오나가 개나 류니 무난한거 하자 무난한거 세트해보자 나 이거 마법공학 전멸기 안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거에 맞춘 룬은 없어요? 여진? 그냥 여진 룬? 나 그냥 여진할래 못쓰겠어 어려워 난입 안할거면 안하는게 나? 아 난입 안해 너미야 마공전 빗망 효율이 좋다고? 이제 아까 녹턴이래 아까 녹턴 잘하는 녹턴 아니야?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마공전 세트 근데 Q를 쓰고 캐릭터를 눌러야지 빨라져요? 아니면 Q 쓰고 그냥 그쪽 방향만 가도 빨라져요? 베인처럼 범위가 어느정도 되지? 아 2대1 하던 녹턴? 끈질기던 녹턴? 카르마? 카르마 나왔죠? 아 미드 카르마 아니야? 그럼 파이크 가야 돼? 파이크 뭐지? 여진이잖아 아 수호자 수호자 여진이 아니고 수호자인데? 파이크 왜 근데 왜 여진이야? 보호막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갔던 것 같아 아닌가? 지금이라도 블리츠 지금이라도 블리츠 깔아 됐어 됐나? 됐나? 됐어? 됐어 됐어 블리츠 적용 됐어 지금이라도 블리츠 황리츠 잘 만들었죠? 프로그램 잘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이 세명 어? 진검다리죠? 세명 진검다리에요 그렇네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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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캐시 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배워야 돼? 감각 있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소름 끼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공명정대하지 않지 공명? 난 누구에게나 공평하네 미니언이 생산까지 30점 이렇게 가락한게 상태들 이 시간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지 미니언들이 산선되었습니다 가슴 치러야겠다 안되네 가라앉은 도시랄건 없다 와드 어떻게 지우지? 지금 지우고싶은데 못 지우겠다 그죠? 자르반 일단 손해 자르반은 손해 사아 엘레사 디리디 사아 엘레사 디리디 디디디디디디디 싸아 엘레싸 지금은 제가 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섭죠? 안녕하십니까 깊은 심을 뿐이다 애섭죠? 후원 감사합니다 와나도 없는데 이제 시간방기인데 안보이는 곳으로 가서 히히히히히 멋있게 띠리리 좀 내섭지가 않다 저 카르만 도망가죠? 그래서 안전하게 먹기 마나가 없죠? 나는 마나 많죠 이거 잘했으면 잡았는데 마나 없는데 마나 없는데 마나 없는데 난 친구가 마치 개조했네 뭘 쉐어 밟고 말이야 저 파이트 뭐지? 이거 기동신 맞아요? 신속신 같은데?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냥 좋죠? 흔들리지 마라 와드 하나 더 바꿔 가자 지난번에 오오 흔들리지 마라 어 죽겠다 죽겠다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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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마이아 그림 한번 만들자 아 보구만 있은지 으 으 으 으 플래시 뺨 뭐야 돈 있잖아 쟤 밀리니까 나 일로 갈래 이제 궁 돌아올 아까는 궁이 없어서 안갔어 그냥 궁극기 일단 궁극기 부숴 도망갈 수 있긴해 쟤 밀림 왜 힐 ㄷㄷ 밀어 밀어 가렴 밀어 나쁘지 않았어 드래곤 때까지 궁 돌아옴 뒤로 들어가 이지야 뒤로가 뒤로가서 막어 좋았어 나한테 와면 이리와 이 그리와 뒤로가 저의 아 우선 이 ㄷㄷ 아 아 간봐야 되는데 진입하면 안돼 네 진입하면 안되고 여기 원딜 근처에서 간보면서 그것만 지켜주다가 들어가야돼 흠흠 아니 바로 나는 이게 E가 되면서 때리면서 팍팍하면서 얘가 팡팡팡 흠흠 아 이거 진검별 냄새 나는데 아 잡았죠 내가 잡는 것보다 가렌이 먹는게 낫죠 빼앗 8 야 이거 철거 있는지 지금 알았어 ㅋㅋ 항상 여기서 뚜둘겨 맞아가지고 으악 아 난 바닥 밀바닥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 간다고? 준비 완료! 이번엔 잘 할거라고 진입하는 데가 없어 가렌이 사이드로 돌면 진입하는 데가 없어 전혀 더 길어 철저히 토마토 공격을 안으로는 해외 엔지를 못봤어 엔지가 있네? 다음엔 눈물 쏙 뱀 이거 가렌님이 사이드 돌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 아니 뒤로.. 뒤로 찌르면 사이드는 맞고 사이드 운영은 맞고 제 가렌은 주려나? 딜이네? 여기 여기 왜 있어? 먹을 것도 먹어 마스터기가 안 하는 것 같아 나 지금 바늘을 헤매고 있지 잊지도 없고 거기도 왜 얼신거죠? 왜 거기도 얼신거죠? 라스리안 온기 청와라 하니케아시게 청와라 하니케아시게 청와라에 있는게 불씨되어 청와라 아니, 저거 안고 차가워 흠, 아니다 아니다 다행이다 아니다 죽었다 과연 죽어버렸어 내가 먹을게 없어 그래도 먹고 빠질 수 있었어요 네? 먹고 빠질 수 있었어 죽음으로 날 받아들이지 못하는군 뭐야? 뭐 보이는 모양이야 ¿일 때문에 죽어 줄지? 대단하인드 으악 너는 죽어요 hombre 너 causing 걸 죽는다 너는 죽은 잡을 준비 너는 죽을때 아이고 난 죽을때 가랜.. 가랜 그건데? 시청자같은데? 밀어서 뭐해? 다 생기는데 가자 이제 그만하자 눈이 없다 오! 이리로가 퍼포먼스 이리와 구멍도 그냥 우석 이리와 이리와 이 이 싸우려고 그래 안쌀 수 있을 텐데 바론 가네 어디가 덕불 죽어야죠? 욕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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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 없는데 기다리지 마라 잡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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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낙풍 없었네 왜 없지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계속 있는줄 알았어 나 이제 뭐해 살게 없는데 와드 사지 말까 와드 사지 말자 밤 끝 나 이거 있잖아 어차피 그림 작업으로 지워주잖아 隙 그렇다 그러다 ide Woche 아뇨 지금 흠 어묵 걸길보 그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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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purely, sue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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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실버 3도 찍을 수 있겠는데 버스 또 한번 타고 아 뭐야 아 이거 치워 이제 아 아 아 아 아 버스 버스만 계속 꾸준히 만 타도 올라갑니다 버스 타는 날이야 오늘은 사마의 없을 때 빨리 북벌해서 실버 3까지 올리고 미스터 따랑 할 때 목표를 어느정도로 해야 될까 소프트하게 할까 현황을 1등급 정도 올리기 따요니 님이 몇이지 골드 따요니 님 골드로 갈까 따요니 님 골드는 좀 남았어 따요니 진짜 따요니죠 아니다 NDS 따요니 어? 뭐야 했었네? 좀 했네? 아 실버 2 0포 인데 이겼는데 어떻게 0포가 돼? 실버 3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간거야? 따요니 따선생 내가 갑니다 내가 끌어올려 줄게 오늘 골드 만든다 내가 그 다음주에 골드 만들어 놓을게요 그 따요니 님 골드 만들기 골드 보내기 따요니 아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버스 타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한번 더 파이크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아 근데 파이크를 좀 공격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워웍 닉네임 이거 뭐죠? 정치충이 정치충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파이크 각이죠 2명 우리 편 정글이 정치충이었어 녹탄은 아니야? 왜? 어어? 야 이거 이거 솔직히 제라스 서포트인데 이거 괴로운데 어디있어 파이크 이거 파이크잖아 어? 아니 레오넬 새벽이 밝았습니다 속을 줄 알고 제라스 제라스 그냥 한번 쑥 들어가면 정신 못차리거든 이거 메카 상국은 스킬 사거리가 달라져가지고 안 돼요 탈진 라인전 지겠다는 뜻이야 탈진 안 합니다 탈진? 라인전 지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자신 없게 하면은 이길 라인전도 져 투텔 우리는 투텔 저쪽은 텔 없죠 왕귀로 치면 우리가 훨씬 좋잖아 그쵸 라이즈 미쳤거든 나중에 막 그냥 얘는 그냥 그거야 뭐지? 근거리 따발총이야 그냥 개탱탱하게 그쵸 중거리 공격수 중거리 공격수 아니 근거리 공격수인데 조금 사거리 좀 긴 아니 뭐라고 해야되지 막 광역으로 그냥 애들 막 뭉쳐있거든 우리 동네는 폭폭 그럼 라이즈가 폭폭 막 그거 비전 막 퍼뜨려가지고 폭폭 이게 모여있으면 얘가 개쎄 라이즈가 폭폭 제가 AI로 한판 해봤거든요 라이즈 짜야 근데 짜야는 걔가 있어야잖아 털 털둥이 그 같이 애인 털둥이 없이 해도 괜찮나? 털둥이 있어야잖아 털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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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둥이만 가지고는 안 돼 세트종족 세트종족 뱄 털둥이 털둥이 세트 뱄 털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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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세트 막 달려갈 때 제라스 기절 맞고 연병포 맞고 저 기털 날리기 털 수니까 기털 날리기 막 하고 우리 너무 많이 죽었다고 트 베아씨였다 깜짝이야 둘이 먹었죠 와우 fuck you 뭐지? 저 친구? 춥고 싶나 잠깐만 털순이 마나도 없는데 저 아니 맞네 이렇게 잡고 싶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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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응하네? 킹도 안찍은데 전멸이 아까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져가지고 이거 부정하면 안되겠지 들어갈까? 안되는데 이제 올 때 됐어 편순이 올 때 됐어 무난하게 압박해 어 못먹었어 버프가 버프 뺏겨가지고 졌어 나이스 어? 하나 먹어 나 가져올게 나 어디 갔어? 꽃게랑 나 치워줄게 빠졌어 뭐지? 피타를 해 쟤드 털순이 털순이 으하내 디아디 털순이 털순이 motivates 뭐죠 털순이 afk 안 닿았는데 바다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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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서 싸움 ㄷㄷ 털순이 왔다 여기다 앗! 쿠키! 마나 차지 이거 CC가 그렇게 안 많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불타는 고리로 음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당황해 개세가 시커먼 안개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구나 뺏었어 뺏었어 이거 먹어 이거 칭찬 칭찬 어? 아플리오스 죽었네 먹어 흠 흠 흠 흠 아 아까 이거 세 개 다 돌렸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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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기타 낙 흠 흠 미타 그 아 예 나 아 양병했죠 이거는 이거 먼저 가야겠어요 아 이거 아직도 못했어 아 좋아 미신 아펠레오스랑 있어야겠다 미안하다 간다 안 돼 저거 전장의 화신입니다 손을 위해 싸우는 이유는 당연한 일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5대가 어지간히 망했나보네 1대가 어지간히 저를 하려면 1대가 어지간히 2대가 어지간히 3대가 어지간히 2대가 어지간히 아 나 못봤어 순간 앞에 오우 오우 누가 막았어 10분이 안 나야겠다 오오오 외장 앞에 있어 근데 피가 없었어 와드만 받고 빠져야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주자 주자 어 워워크 그거네 근접 워워크 그거네 AD 워워크이네 원래 워워크 AD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우 들어가 빵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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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즈 미쳤어 아 라이즈 미쳤어 좋아요 어 안 돼 너무 쎄 잘했어 잘 찼어 와드를 진짜 잘 박아 아 깜짝이야 나 아직도 이거 3개야 22분인데 봐봐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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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장군 머장군 미쳤다 워웍 오면 안될거 같은데 워웍 오면 워웍 오면 잘 돌아가는데 워웍 오면 워웍 오면 Democratic 워웍 오면 오바 그거 보여요? 그거? 막 하는거? 그.. 그 뭐야? 강아지 그림 나오는거? 뭐? 다 모였어 막.. 아 아페르는 또 글로 갔대? 아페르가 어흥 조장날로 내가 스킬을 여기서 플래시로 넘어갔으면 다 깐다 칼로 날라가려고 염병하다가 내 위치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 다이브로 이럴때 조장날로 아페르 이럴때 아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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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습니다 높턴이 죽었어 알았지 연병 안하고 아펠만 지키자 계속 연병할까 나는 아펠이 잘해 그리고 라이즈도 잘해 저 2명 지키면 워웅만 떨어뜨리면 되거든 떨어뜨리면 되거든 여기 있어 조건이 맞고 주간이 맞고 주간이 맞고 주간이 맞고 어? 걔 안죽었네? 무쏠로니? 무쏠린이 안죽었어 여기서 포킹당해서 죽었어 바로 콱 들어가요 오오 초고격급 제드 초고격급 아펠리오스 또 이러면 우리꺼죠? 초고격급 제드 초고격급 제드 그게 바로 나다 와봐 못오죠? 몇번 죽다니 못오죠? 초고격급 제드 초고격급 제드 초고격급 제드 초고격급 제드 초고교급 자야 워워크를 제압해야 돼 장로로 담아 이거 먹으라고? 그럼 먹을까? 다 죽었는데 그래 바로 먹자 와지도 못도 없어 초고교급 추윈 이제 여기서 뭐하냐 이걸 갑니다 덤블도 좋게 이거 하면 피 흡을 못하죠 초고교급 아펠리오스만 지키면 돼요 다 모여가야 돼 기다려 모여야 돼 세명밖에 없어 그리고 모델은 있는 것 같은데 든든하지만 아니야 사실은 우리 1인분이 아니야 돌아와 조급한 건 알겠어 천천히 다 같이 다 같이 함정이야 함정 저건 함정 됐어 이제 같이 갑니다 서로 품격 싸우면 안 돼 초고교급 장롱 장롱 싸우고 싸워도 되네 헐순이 하나 저걸 도료 아 팍팍 응 팍팍 토요 팍팍 ㅇㅋ 오늘은 진짜 되는 날인가봐 이거는 진짜 내가 라인 너무 비워가지고 미안해서 줄게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워워크가 그렇게 잘 컸는데 워워크 근데 이거야? 맞아? 그쵸? AD맞아? 뭐 어때 딜이 레오나 미치라고? 어떻게 이겼냐? 얘네가 진짜 빡 딜러가지고 이겼다 진짜 그쵸? 진짜 필요한 딜 만들어서 집중사 해서 집중 딜러 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2단 승급은 안 될 것 같은데? 실전 압축 딜러 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 실버 3 따악 기분좋게 딱 올려놓고 따 선생님하고 할 때 쓸데없이 올라간 MMR로 너무 쓸데없이 지금 풍성 근육이 된 것 같은 같이 하면은 이제 버스가 없으면 어? 아펠리오스? 아까 그 아펠리오스인가? 또 레오나의 오늘 레오나 잘 봤죠? 아펠리오스? 빡준 지금요? 실버 3 승급전이요 트윈 조커스 스타베이 샤코만 하는 사람이죠? 소원 감사합니다 어 리랄리 아 정글리 내가 탈갈까?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바꾸면 패망이에요 진짜 쏴 근데 이거 진짜 개 해꼬통인데 다리오스 근데 이거 이게 해꼬통인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생각보다 또 해꼬통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쭉쭉 밀다가 한번 따요 혹은 다리오스 이거 한번 걸려가지고 거리조절 못해서 한번 따요 줄줄이 따요 진짜 못 먹어 못 먹어 괜찮아서 거리조절 한 번만 이거 한두 번 실수했는데 얘가 캐치해서 땡기면 초고도급 다리오스 해야되는데 초고도급 다리오스 해야되는데 초고도급 다리오스 해야되는데 니달라스 정글초가스 아닌데? 니달리? 니달리 정글 아 니달리 정글 그쵸? 니달리 정글에 시비르 근데 이거 시비르는 괜찮아 레오나가 레오나가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를 걸죠 이걸 하죠 그럼 날라가긴 날라가 레오나가 그리고 빵 때리면은 그냥 또 붙어 데미지는 이 이 데미지는 씹히는데 들어가긴 들어가 제라스 실버 제라스 특 거리조절 못해서 물림 눈탱이 터짐 눈탱이 터짐 걸리면 눈탱이 터짐 한 번 걸리면은 반탱이 터지고 두 번째 걸리면은 제대로 터짐 시비르 상대로 복한규 코치님이 알리스타 좋다고 했어요 W 어차피 날라가니까 뭐지 친구 도둑.. 도둑질했네 이게 필수야 그리고 부시를 점령하려면은 이게 필수야 그래야지 못날대 수영 감사합니다 얘는 특이하게 먹네 2인 조퍼스 독특하다잉 미드 초가스 탑티모 제라스 이번 제라스는 좀 신중해 왜 신중할까 나 1렙인데 1렙일 때는 안 신중해도 되는데 1렙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원딜이 지금이야! 뭐 들어갔어? 아 들어가.. 내가 들어갔지 미니언이 많았는데 들어갔어 ㅜㅜ 한 개씩 내려줄게 초고교급 2렙샤코 초고교급 2렙샤코 깝치네 체라시 잘 맞추는구나 요! 빠져 너무 쭉 들어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된 건가? 넌 뭔가? 나는 딜기고 탁탁 하고 제가 멀리서 탕탕 쏘고 빠지는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가 앞으로 2,3스튼이 좀 안돼 이러면 또 못들어가잖아 안들어가면 오히려 더 포킹하거든 빠져 아니 여기서 얘가 오면 이쪽으로 빠져야지 없을 때는 때리고 그냥 안들어가야겠다 근데 나 안들어가면 나 할게 없네 알레르기 불길한데 정빈 태양의 냉기가 너를 감싸라 근데 말하기가 복잡해 제가 무는데요 상대방이 제라스가 물 것 같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내가 안 물면 질 교환을 안 해주면 제가 대놓고 막 기름 돈나봐 근데 합류는 기가 막히게 하네 맞췄어 자꾸 신났죠? 허겁지겁 갱 올 때까지 그냥 안 들어가야겠다 나도 좀 무리... 너무 무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연기인 건가 아껏 아프지 않음 거의 바로 안 먹어도 안 해놓은 게 중간에는 아프지 않음 음.. 아프지 않음 buster 아프지 않음 아프지 않음 아프지 않음 ㄷㄷ ㄷㄷ 다 AP CC가 막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죠? CC? 얘 없고 느려지는 거 별로 없어 어? 아니 저게 맞네 아 아 얘가 테라스를 맞춰도 다 맞으면서 막 꾸역꾸역 들어오니까 못 맞추겠어 흠흠 흔들리지 마라 흠흠 정빈 태양의 냉기가 너를 감싸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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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잘했어 방금은 좋았어 나이스 이게 카이사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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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자 주겠다 이기라고? 이기라고? 샤코 어휴 샤코 가리자루원 샤코 우와 개트럭 개트럭이었다 뒤에 빠질걸 죄송합니다 흠 흠 이게 스킬이 하나가 쿨이 도니까 꼬였어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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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가 맵을 기가 막히게 봐 지랏어? 못 봤어?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디있지? 근처 공복 먹어 빨리 물 먹고 싶은데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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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살피야 30초 초고교급 디리디 칼사 느낌있어 칼사 느낌있어 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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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없는데 너무 기쁘게 왔다 시크게 렙이 너무 많다 다 죽었네? 3명 2명 죽고 있어 그니까 이거 믿고 슬도 없이 개개였어 3개 먹었네? 그래 그래 자가 이쁘게 이럴 오 지금 아 네 제라스 11렙이야 ㄷㄷ 사엘레사 뚜리 이거 켰는데 포식이 고정 딜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적응용 두고 초가스는 옛날부터 있었던 캐릭이다 여기 너무 따라가자 여기 들어왔지? 아 내가 초고격급 메우나 였다니 어우 좋아 하나 죽이 가지 않기 가지 않기 하나 죽을래 하나 죽을래 하나 죽을래 하나 죽을래 하나 죽었 연기 하나 죽을래 하나 죽을래 하나 죽را 이거는 해볼만한거 아니야? 내가 너무 무리했나? 당근데? 너무 멀었나봐 여기서 내가 나 혼자 여기 있고 아닌데 옆에 나랑 같이 맞았던 내가 있었는데? 와드만 해놓을게요 좀 해놓을게요 잘생긴 해보게 칼사 없는데? 칼사 없는데? 칼사 없는데? 칼사 없는데? 칼사 없는데? 행동을 한 듯 초고교급 끌기 초고교급 텔에 걸통에 들어가기 초고교급 도망다니기 초고교급 와 아 이거 싸우면 안되는데 2대3인데 하지만 초고교급도 참고 왜 들어가 이거? 왜 들어가는거야? 중강이 미쳤나? 유공 능력 했죠? 초가 쓰겠다 아 물렁살 초가스 외곤 물렁살이죠 역바로운 걸 시작했죠 역바로운 걸 시작했죠 흔들리지마라 역발은 안되네 집중하세요 흔들리지마라요 밟아서 제거한 상특 아 이거는 좋아 바론 앞에 이거 두개는 좋아 진짜로 없애기 힘들어 그래서 저 시간 지체되가지고 죽는 경우 되게 많아 흔들리지마라 지금 그리고 파이사도 좋은데 얘가 띠리디가 되게 잘해 다리우스 하잖아 카자 좀 버려 뭐야 꽤들리지마라 이쪽으로 흔들리지마라 왜? 싸우면 이기는 거 아니야? 티모커 빠졌는데? 다 씩 깠는데? 다 먹어버렸네? 이게 티모 전멸을 아까 빼서 그렇죠? 그럼 배려는 좀 그쵸? 찾기 힘들겠죠? 이런 배려 지금 먹는 배려 맞아주면서 아 근데 티모님이 왜 이렇게 좋냐 진짜? 내가 한 몇 번 던졌잖아 아무도 뭐라고 안하잖아 그냥 허허허 황의정승인줄 허허허 그 끝이야 그냥 아 몇 번 던졌어 실제로 아니 아까 그 끝났는데 막 들어가 그 몇 개 있었어 그 전에 후사리 먹고 팀원끼리 싸우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커져있죠? 좀 조심해야 돼 어 제가 빼줬어 칼날이 칼날 부리다 카이사 저기있지? 이야... 새 방향 나 어디로 가야돼? 카이사 쪽으로 가는거보다 여기가 낫겠지? 사엘레사 띠리기가 걔... 걔... 걔 밖에 안해 버리기 띠리기가 안주하게 안주하게 어? 끝났네? 잘했네 나? 시간 끌기? 이게 진짜 잘한 게 다리우스가 죽은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다리우스가 죽고 내가 들어가니까 타워가 터지더라도 이건 잡아야 돼 이거는 명백히 다리우스가 죽었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죽었기 때문에 전수 안갔어요 또 이겼네 한 번 더 이기면? 진짜 날인가 봐 아니 저 오늘 일찍 가기로 했어요 어저께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집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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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